시즈카가 참가한 기부콘서트도 팀 세븐스의 패스도 끝이 났습니다. 덕분에 현재 세간에서는 밀리언스타즈의 인기는 엄청난 대포풍 그녀들이 활약하며 점점 불타오르고 아침 방송에서도 그녀들을 언급할 정도로 인기는 폭발 중이며 덕분에 시어터 역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경사스러운 상황 정말 이제 꿈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시어터 정규 오픈 공연까지 한 달 먼저 데뷔한 팀들은 엄청난 인기와 함께 현재 다양한 활동에서 대활약 그 덕분에 오픈 티켓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주목도도 엄청난 상황에서 이제 남은 팀은 팀 에이스 이제 그녀들만 남았습니다. 데뷔 및 오픈 라이브까지 열심히 레슨을 하는 팀 에이스 39명이 함께하는 오픈 라이브였지만 각 팀 멤버들은 스케줄도 있어서 같이 연습하지 못하기에 왠지 기분은 따로따로였습니다. 체무기 입장에서는 긴장돼서 빙글거리고 카오리 입장에서는 처음뿐인 상황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위해 미라이가 꺼낸 것은 이전 공터 라이브 때 사용한 모드의 사인이 들어간 천막 공터 라이브를 준비했을 당시에도 시간은 짧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적었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드랑 함께 있는 것 같다며 분명 괜찮을 것이라고 두 사람의 불안감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럼 모드를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하는 프로서 바로 밀리언스타즈 멤버 전원 시어터 합숙기획 남은 한 달 동안 바쁜 형예를 제외하고 주말간 모두가 모여 합숙을 하며 레슨도 하고 같이 다양한 것을 하며 친목과 단결을 키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마지막 12월의 주말 밀리언스타즈 모드의 시어터 합숙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레슨을 하고 요리도 하며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은 마치 수학여행처럼 두근거리네요. 지금까지 바쁘고 팀별로 활동을 하느라 서로가 따로였던 각 팀의 멤버들은 이번 기회에 더욱 가까워지고 사이도 돈독해집니다. 물론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진 존재도 있었지만 니치아사가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즐거운 시간은 계속 이어지나 했지만 언제나 끝을 맞이하는 법 시어터 오픈 라이브 하루 전인 11월 24일 마지막 합숙을 가지는 밀리언스타즈 마지막 밤의 저녁 식사는 합숙의 꽃 카레 팀 멤버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각자 원하는 곳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마치 캠프 같은 마지막 밤을 장식하는 것은 모닥불 앞에 기타 물론 모닥불은 없었지만 줄리아의 아름다운 기타음색을 시작으로 팀 세븐스의 악곡 투월러 줄리아 솔로 버전 잔잔한 그녀의 노래에 맞춰 다른 세븐스 친구들은 뒤에서 같이 춤을 추고 무대의 마이크를 통해 그녀들의 노래는 시어터 전체에 흘러나가며 모두가 무대 앞으로 보이며 마지막 밤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마치 공토라이브가 떠오르는 마지막 밤 그날처럼 모두가 손잡고 함께한다면 분명 그 말의 끝은 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의 공연을 위해 잠들어야 할 시간 미라의 내가 마지막으로 잠든 곳은 스테이지 위 첫날부터 자고 싶었지만 가위바위보에서 계속 지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드디어 마지막이 와서 국금을 이루었습니다. 미라이를 넘어 스테이지는 모두가 꿈꾸고 동경하는 곳 지금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분명 내일이 되며 엄청나게 빛나고 시끄러워질 이곳 그것을 생각하니 멤버들은 잠이 안오고 내일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꿈과 빛이 이어져서 지금에 도달한 모두 그 가정에서 힘들고 불안하고 무서웠지만 혼자가 아니기에 모두가 하나하나 이어왔기에 지금이 있었습니다. 특히 팀 에이스 멤버는 미라이와 시즈카를 시작으로 츠바사, 카오리, 츠우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어주며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녀들의 일은 이 집같은 시어터에서 다음의 빛으로 이어가는 것 그런 행복한 마음을 품고 잠이 듭니다. 시어터 오픈 라이브의 날인 12월 25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어터 곧 있으면 라이브 각자의 방법으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그녀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오일스타 3인방과 치프 그리고 반가운 사람까지 찾아왔네요. 객석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 이제는 진짜 본방 코앞 무대에 서는 건 그녀들인데 프로소가 제일 긴장하고 있네요. 다양한 역경을 겪은 밀리언스타즈들이 오히려 그를 진정시켜주고 진정한 프로소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멋진 말을 해주며 지금까지 모두를 이어준 미라이의 구호에 맞춰 밀리언스타즈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시어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이름 레이즈 더 드림 코토와의 첫 개연 인사에 맞춰 팀식스가 근본 오프닝 악곡인 드리밍을 부르며 공연이 시작됩니다. 안무부터 시작해 가창의 팬들의 호응까지 이제는 진짜 프로가 된 그녀들의 생 라이브의 모습 귀여운 팀식스의 드리밍 무대가 끝나고 이어지는 솔로 무대 츠바사의 로켓스타 기념적인 첫 솔로 무대는 츠바사가 장식했습니다. 합숙 시작 전날 츠바사는 프로소에게 따로 부탁했습니다. 첫 시어터 무대의 솔로는 자신이 하겠다고 자기는 진지하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즈카를 보며 미라이를 보며 이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츠바사도 본심을 다해 진지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첫 솔로를 자신이 하겠다 말하는 츠바사 그 마음을 받아들인 프로듀서는 첫 솔로를 츠바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진 로켓스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개월이야라는 긴 시간 끝에 드디어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시어터의 개막 모두의 마음이 이어진 최고의 라이브의 시작 하지만 진짜 맛있는 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한 법 이번 11화는 데뷔 이후 모두가 꿈꾸는 개막 직전의 준비 과정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팀 세븐스의 데뷔까지 끝나고 이제 남은 팀은 팀 에이스 단 한 팀 팀 에이스의 데뷔는 시어터 개막 라이브 레이즈 더 드리밍에서 다뤄질 예정이었기에 팀 에이스 멤버들은 데뷔 라이브와 오픈무대를 같이 준비하고 이미 데뷔한 팀들은 오픈무대를 앞두고 레슨과 스케줄을 병행했습니다.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왔기에 개막과 후발 팀들의 데뷔는 엄청난 이목을 보았으며 특히 팀 에이스의 시즈카는 기부재단과 치아야가 진행한 기부 콘서트에서 대활약을 했기에 팀 에이스의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개막 라이브인 만큼 불안도 크고 긴장도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팀 간의 유대 팀별로 이미 유대를 나누었지만 그 뒤로 바빠져서 릴리언 스타즈로서의 교류는 적어졌으며 시간도 맞추기 힘들었죠. 특히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 팀 에이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이미 1년 넘게 같이 지낸 아틴 멤버들의 유대를 따라갈 수 없었지만 프루서가 준비해준 합석을 통해 그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와 교류를 나누고 나아가 그 속에서 첫 공터 라이브 때의 마음을 다시 떠올리며 모두의 바통이 이어지고 이 다음의 미래에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이 바통을 이어가겠다는 그녀들의 마음은 정말 밀리언다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따로따로 시작된 별들이 하나의 장소에 모여 서로 바통을 이어가며 유대와 꿈을 서로 이어주고 앞으로 나아가는 서사 근 세 달간 11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나누며 달려온 시간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짐의 중심에 있던 미라의 구호와 함께 시작된 시어터 오픈 라이브까지 11화는 진짜 그간 있던 감정을 하나로 모으며 동시에 12화의 꿈의 무대로 이어주는 말 그대로 바통을 이어가는 하였습니다. 스토리는 그저 그녀들이 개막 직전 합석을 가지며 유대를 돈독하게 채우고 같이 레슨을 하는 것 뿐이었지만 지금까지 애니를 봐오고 윌리언을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12화 직전 꼭 봐야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네요. 모두의 이어짐을 한 편으로 이번 편은 치바사의 변화가 잘 보이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기가 많아지고 싶었던 치바사 귀찮은 건 싫고 적당적당하던 그녀가 이번 11화에서는 귀찮은 건 싫다 힘든 건 싫다 같은 평소 모습이 아닌 진짜 열심히 하고 직접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었죠. 특히 자신이 직접 솔로를 하고 싶다고 했던 장면 그저 변덕과 인기몰이가 아닌 진잼이 담겨진 부탁이었죠.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알게 된 미라이와 시즈카 어찌 보면 짧은 만남이기도 하고 긴 만남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들이 옆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고 선배인 미키의 말을 알게 되며 진지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성장하는 치바사는 이어지는 바통 속에서 그간의 성장의 빌드업을 잘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조 3대장이 등장했을 때 미키를 미키짱이 아닌 미키선배라고 부르는 장면 콩이 쓰고 게임이고 치바사가 미키를 짱이 아닌 선배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언제나 성장 이후였던 만큼 이 한 장면으로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노래 로켓스터를 통해 3대장의 서사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진짜 본방은 12화 시어터 개막 라이브와 팀 에이스의 데뷔는 이제 시작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화를 통해 모든 것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만 남았죠. 아쉬운 한편 빨리 12월 24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번 11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전 마지막 12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막 라이브 레이즈 더 드림과 앞으로의 시어터 세틀의 이야기는 다음 12화에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